인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을 이경은 기자, 왕개미 연구소 이경은 기자가 탑픽을 참 잘 선택하네요. 경기 침체가 없는 상황에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손해하게 되면 그러면 대개 주식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주식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 같다. 73% 정도 상승할 것 같다. 엄청난 상승이죠. 그런 내용을 했는데 정리를 참 잘했어요. 기사를 썼네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는 코스피에도 해당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경험이 4번 정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4번. 이 4번은 전부 다 경기가 침체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조금 안 좋지만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를 좀 부양시켜야겠다. 그런 미 연준의 결정에 따라가지고 금리를 낮춘 이후에 효과입니다. 1966년도에는 금리 인하가 있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주가가 19%에 올랐고 2년 뒤에 34% 1984년에는 9%가 여러분 1년 뒤에 올랐고 2년 뒤에는 39% 1995년에는 1년 뒤에 여러분 주식가격이 19% 올랐고 2년 뒤에는 73% 올랐고 98년에는 1년 뒤에 23% 올랐고 2년 뒤에 40% 올랐고 이렇게 주가 상승 추세가 여러분들 시작되게 되면은 그러면 끝이 없이 달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때 주식을 사려면은 많이 어렵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보시게 되면은 경기가 크게 침체되기 이전 두 번 사례 상단에 있는 것이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심화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 세번 사례 평균값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췄을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 45.2% 36%를 기록했고 s&p500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하게 여러분들 경제가 가라앉는 상태에서 금리를 낮췄을 때는 s&p500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완전히 여러분들 가시아 되기 전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가 되가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비실비실할 때 금리를 낮추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상당히 내려갔다. 그 내용을 두 번 세 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잘했네요. 보시게 되면은 어떤 국내 전문가 한 분이 말씀이 8월 기준으로 미국은 52개월째 경기 확장 국면이고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평균 2.8%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고려한 미국 정신은 과거 경기 확장 국면에서 금리를 내렸던 1995년과 1998년의 전철을 밟아갈 가능성이 높다. 위에 두 가지 사례가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문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 1995년 이후에 미국에서 다섯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다섯 차례의 금리 인하 가운데 1995년과 1998년 사례만 경기가 많이 이렇게 침체되기 이전에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사례에 속한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가 확장되는 침체가 오기 전에 금리를 내렸던 1995년과 1998년에는 미국의 우량 상장 대표주의 수인 s&p500은 각각 45.2% 36%가 상승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가 코비드 이후에 비정상적인 통화정책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가격은 더 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딱 하면 되네요. 기사를 참 잘 썼네요. 이경은 기자가 아주 글을 깔끔하게 고객 위주로 많이 잘 쓰네요. 보시게 되면 1995년하고 98년 사이에 그런 경험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르게 경기 침체가 가시화 된 상태면 주가가 많이 내려가 가지고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ai한테 물었습니다. 역사적 경험은 경기 침체계가 아닌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주가를 크게 상승시켜 왔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ai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ai가 여러분들 대체로 아직 경기 침체 상태는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향후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로 공식적인 경기 침체 상태는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고 2분기에 국내 생산 성장률이 2.8%로 견주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 등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s&p500 구성기업들의 최근 기업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또 던집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주식 보유를 늘려야 되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연말에 주가 전망에 대해 전문가는 어떤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ai가 여러분들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이 시사되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 정책이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정책하는 사람들은 말미를 둬야 나중에 책임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경제 지표 개선을 근거로 해서 연말까지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천까지 보지 않습니까 지금 5천7백이니까 이렇게 한번 딱 정리정돈 하시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죠. 아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